안녕하세요. 자바스크립트 코딩 테스트 스터디. 오늘은 에너그램 판별하기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에너그램이란 단어의 문자를 재배열해서 다른 뜻을 가지는 다른 단어로 바꾼다. 이런 말이고요. 여기 보면 listen, silent 좋은 예가 있죠. 두 단어는 다르지만 그 안에 구성 요소는 같죠. 그래서 오늘 풀어볼 문제는 우리한테 두 가지 문자열이 주어지고 그 두 단어가 서로 에너그램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하는 문제죠. 그래서 그 두 문자열을 비교해서 일단 예를 들어 글자 나열 순서가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도 이제 이 구성만 일치한다면 에너그램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는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할 거고요.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사용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split, 그 다음에 sort, 그 다음에 join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문자를 변형시켜서 체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hashmap. 그래서 이제 hashmap 오브젝트를 생성을 해서 여기에 이제 문자열 각각의 글자를 검사하고 또 이제 그 출연 빈도를 저장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문자열과 구성이 같은지 틀린지 이거를 이제 체크해 보는 방법을 이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코드를 통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 방법을 일단 먼저 접근을 해보자면 자 보는 것처럼 이제 split, sort 그리고 이제 join이라는 함수들을 통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 볼게요. 자 여기 listen이라는 일단 예제 문자열을 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은 전체적으로 흐름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일단 split 함수를 사용해서 이거를 일단 이제 문자를 쪼개서 이제 배열로 만들죠. 그 다음에 그 배열을 이제 sort function을 사용해서 이제 정렬을 합니다. 뭐 a, b, c 순서대로 정렬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join 함수를 통해서 문자열로 다시 변화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최종으로 리턴된 이제 문자열 값이 이제 string a와 b와 같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enneagram이 맞는지 안는지를 일단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일단 이제 어 펑션을 하나 만들어 보자면 자 string a하고 b를 일단 전달을 받죠. 그리고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일단 a와 b의 길이, 문자열의 길이가 같냐 안 같냐를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early return을 해주죠. 뭐 길이가 같지 않다면 뭐 enneagram을 형성할 수 없으니까 이제 바로 false를 return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자 string a와 b의 비교가 들어가는 거죠. 자 string a 자 split으로 일단 어 배열로 다시 전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정렬을 하죠. a, b, c 순서대로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어 문자열로 변화를 해줍니다. 그래서 string a의 결과가 b의 결과가 같냐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enneagram이 형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콘솔 창에 일단 출력을 해보면 string a 그리고 이제 string b가 되겠죠. 자 보면 자 string a와 b는 enneagram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string a에 제가 문자를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any 하나가 들어갔고 그리고 다시 이제 출력을 해보면 자 예상대로 false가 됐죠. 그리고 여기에 다시 en을 두번째 string에도 추가를 해주고 다시 실행을 했을 때 이제 다시 예 보시면 이제 추억 값이 나왔죠. 자 이렇게 일단 어 이 펑션의 로직을 증명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실행이 일단 잘 된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자 두번째 방법은 해시맵입니다. 그래서 어 아까 얘기했다시피 해시맵 오브젝트를 생성을 해서 어 여기 각각 문자열에 글자들을 검사를 하고 뭐 출연빈도를 해시맵에 이제 키로 저장을 하고 이제 첫번째 두번째 문자열이 구성이 갔나 안갔나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펑션을 만들어 주고요. 자 아까와 같은 이제 조건문이죠. 일단 뭐 첫번째 두번째 문자열의 길이가 같지 않으면 일단 펑션을 리턴을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해시맵을 일단 생성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해시맵을 일단 생성을 해주고요. 자 여기서 보면 어 이제 문자열 스트링 A가 있죠. A의 글자들을 어 일단 해시 값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으면은 뭐 이런 식이 되겠죠. 뭐 L 하나, I 하나, S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시 값으로 만들죠. 그리고 이제 두번째 루핑이 필요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번째 이제 반복문간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링 B가 들어와 있죠. 그래서 스트링 B를 이제 루핑을 하면서 이제 에너그램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제 이곳에서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해시맵에 어 그 글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뭐 아니면 이제 키의 값이 0이 되거나 아니면 뭐 0보다 작을 때 뭐 이럴 때를 이제 검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아닐 경우 이제 최종적으로 리턴을 아 이제 TrueReturn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테스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트링 A 그리고 스트링 B를 이제 전달하고요. 자 보시면 TrueReturn 값이 나왔죠.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Listen1, Silent1 여기에 N이라는 글자를 스트링 A에 추가를 해보고 그럼 예상대로 이제 False가 나오죠. 그럼 여기에 다시 N을 넣어보면 TrueReturn 값이 다시 이제 나온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일단 테스팅을 마치고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에너그램 판별하기 문제를 같이 풀어보았고요. 두 가지 방법으로 보시다시피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해피코딩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